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수연 프로입니다. 필드 나가셨을 때 스윙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실 때가 많으시죠? 이럴 때 현명한 대처 방안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스윙을 세게, 연습 스윙을 세게 몇 번 휘둘러주시면 좀 화가 가라앉으실 거예요. 이렇게 활을 가라앉히시고 난 다음에 스윙을 빨라지지 않게 스윙이 빨라지면 손목이 이렇게 먼저 나가는 샷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지 마시고 천천히 백스윙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세요. 백스윙은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백스윙을 천천히 가기 위해서 리듬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좋은 방법이 클럽을 앞으로 밀었다가 백스윙 하시는 거예요. 밀었다가 반동에 의해서 백스윙 그리고 나서 다시 스윙 이렇게 반복적으로 밀었다가 백스윙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리듬도 찾으실 수 있고 빨라서 실수했다.